구독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피터씨 거랑 제 거는 이렇게 세 개 이거 비타민 산 거 오피스 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이틀치밖에 안 먹어가지고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혼란된 바레카소 사온 거거든요 저는 총 세 가지를 샀는데 이렇게 생긴 멀티 비타민이랑 딱히 뭐 추천받아서 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뭐가 많이 들어가 있길래 이걸로 샀고 얘는 28유로에 샀고 총 60알 들어가 있고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고 이거는 아일랜드는 해가 별로 안 드니까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들 하셔서 비타민 D 120 타블릿 있는 걸로 따로 샀습니다 얘는 14.89유로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피터씨 거 피터씨가 고른 이거 비타민으로 해서 30알씩 두 개에서 60일로 맞췄고 아 그리고 이 머리 비타민도 샀는데 그러고서 이제 어제랑 오늘 하나씩 먹었거든요 보니까 남성용이네요 이렇게 뻔하게 써있는 거를 못 보고 벌써 뜯어서 먹어버렸는데 이게 제일 비쌌거든요 68.5유로 그래서 이거를 여성이 먹으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다 이제 여기서 놀고 나 못 확인을 못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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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 끝! 고기 그릇에 대장 고기 고기 하지만 고기 놀라운 후추 지금 주방 청소하려고 이렇게 다 난장판인데 급 키위가 먹고 싶어서 키위 먹으려고요. 사과도 있어서 같이 잘라서 먹으려고요. 사과도 먹으려고요. 사과도 먹으려고요. 사과도 먹으려고요. 이거 저장하는거 레몬몬드 예쁘지 카이팍 스페이스 멈춰지г 유행 후라이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킹 갑니다. 안녕. 날씨가 너무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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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웅! 1.2.3.4.5.1.5.2.3.1.5.1.5.1.5.2,4.5.1.5.1.5.1.5.3.1.5.1.5.8.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캐럿 너무 맛있다. turkey is not dry and really n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맛있어 너희가 뭐지? 제가 핸드폰을 찾으러 왔어요 러스카라멜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네요 호박자라 비벼트랙 제작진 조금